제주의 하나뿐인 국가 지정 민속마을이죠. 성은마을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라는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수십 년째 화장실과 수도도 없는 초가집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면서 방치되는 빈 초가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전통초가 300여 가구가 모여있는 성은마을. 지난 1984년 제주 유일의 국가 민속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보존 가치는 높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지 40년이 다 돼가면서 주거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초가집 내부입니다. 벽과 천장에 양 팔과 머리가 거의 닿을 정도로 방은 비좁습니다. 그 흔한 보일러실이나 수도시설, 심지어 화장실, 세면대도 없습니다. 밖에서 지금 싱크대 겸에서 수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화장실도 저쪽 뒤쪽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어린 가구가 형성이 안 돼요. 뭐 공부방도 없고, 일평 남짓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하지만. 50년도 더 된 옛 초가집은 요즘 살림살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옷과 물건들로 가득 찬 방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집이라 가지고 얕으니까, 가구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가구를 잘라야 되니까. 그냥 안에 조금만 뭐 놔두면 다 곰팡이 쓸어버리고, 또 마른 옷도 밖에 놓으면 그 집 안 내라도 다 슥기차가지고 젖어버린다고. 전통 초관은 문화재여서 사유지사님에도 내 맘대로 집을 고치거나 시설을 보수할 수 없습니다. 원형을 바꾸거나 훼손하는 건 문화재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집을 손대지 못하니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집 밖에 야외 화장실이나 세탁실, 창고 등 700개가 넘는 임시시설을 지었지만 모두 철거 대상입니다. 집이 끊어지면 그 초가집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방에 들어가는 우리가 집을 지살을 꺼낸 초가집인데, 수록도로 울려는 집을 지살버린 벌금이 아니었어요. 옛날, 옛날에. 생활에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도 결국 마을을 하나둘 떠나면서 이곳 성은마을에도 방치되고 있는 빈 초가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은마을 보존구역 약 80만 제곱미터에 있는 초가집 300여 채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인 3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비어있거나 노후된 초가 40여 가구를 매입했지만,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주거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성은마을, 불편과 피해는 문화재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